이 길을 이쪽 방면은 처음 와봤는데 길이 다양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여수를 대표할 만한 축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여서 왔지만 아주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단순히 오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죠 저희는 고리 초심산악회 산악대장 문학입니다 산은 참 좋고요 꽃 보러 왔는데요 진짜 아름답네요 따님과 같이 오셨어요? 네 딸 어때요? 좋아요 역시 산 최고예요 오늘 산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꽃이 어때요? 예뻐요 너무너무 좋죠? 또 다음에 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와서 고려해봐야 되겠어요? 네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니다 오늘 영치산 와서 이렇게 유튜브도 확인하고 좋은 산행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야돌리길 화이팅 유수 영치산 진달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네요 예 진달래 행사장입니다 진달래 행사장 영치산 전산 진리범 등산로 입구입니다 해외 400m 사업에 고식구 110m 사업에 고식구 110m 사업에 고식구 이렇게 강하고 못 맞네 생각보다 좀 높네 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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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경사하져서 미끄러지기도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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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으 으 으 으 예 으 으 예, 따님아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예, 멋집니다. 예, 작가님께서 지금 아주 멋진 사진을 담고 계십니다. 어디서 찍어도 아주 오늘은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이요. 상춘개들과 진달래가 잘 어우러져서요.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입니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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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길인데 영취산 정상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정상 정상 영취산에서 기념사진은 기본이죠 정상에서 본 3단입니다 정상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정상석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상석에서 본다 정상석으로 dispon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선수0000 정상과 음료를 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